이기 대전시장 준비되어 있습니까? 왜냐고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놨고 또 앞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지 새로운 혁신도시 혁신성장의 기반을 만들었고 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도시 지정 동구와 대덕구에 이르렀습니다 역세권 1조 유치 다시 얻어들고 있습니다 대전교조선 이전 확정되었습니다 저도 한몫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1호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입적도 2호선 다들 헤매고 있을 때 허태전이 그랜 2호선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